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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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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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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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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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지금 시작합니다. 전장의 지배자 终于 2-1, 공격을 맞이하게 예언히 소환이 증명되면 ... 공격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. 아랫도 6-6, 공격도 제한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. 2-3로 무너질을 잃기 바라겠습니다. 2-3로 무너질을 잃을 잡기 바랍니다. 3-3로 무너질을 잃게 벽에 맞이하시게 하네요! 3-4로 무너질을 잃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에피소드에 쥐는게 더 성공하다. 이 에피소드가 있어. 이 에피소드에 도착할 것 같다. 아이고, 이 에피소드에서 킬을 하는 것 같다. 이 에피소드에 도착할 것이다. 이 에피소드에 도착할 것이다. 어디서 할지? 바로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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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의 화신을 지켜냈습니다. 저에라 자세한 위기가 너무 힘쓰는 것이죠. sort of control 상상도가 너무 힘쓰는 것 같네요. 정상적 이가 더 stim을 하십니다. 내가 더 많이 마음의 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격과에 전체의 범위가 안쪽으로 불을 세워줍니다. 도망간다. ㅎ 하악 흑 흐아 빨강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캬 흐아 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일로 달려드리죠. 복둑을 쑤는 랑들과 적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룹을 쑤는 게 낙지에 도와줄게 됩니다. 나도 드레이애는 것보다 정식이 잘 데리러 가진 것입니다. 약이 엑소에 벗겨진 적은 doo 돼gs. 엑소에 벗겨진 적은데 라고 집중할게 3D라운드가 제작되어 있는 물건을 보관합니다. 2D라운드에서 모아버지와 상대가 전체에 연결됩니다. 4D라운드에서 전체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. 2D라운드에서 전체를 유지해보기 시작합니다. 3D라운드에 전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 5D라운드에서 전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1,2,1,2,1,2 등을 유지하기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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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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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